나 주십시오, 나 주십시오, 오른쪽은 진짜 싫습니다, 나 주십시오, 오른쪽에, 오른쪽에 왠 오골개가 붙었습니다, 누군가 털을 쌓다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, 엉덩이에 대추, 인삼을 넣고 팔팔 끓여야 합니다, 나 주십시오, 나 주십시오, 통 아저씨, 통 아저씨 배드린 전체, 선생님, 자꾸 통 아저씨라고 놀라시는데, 저희 아빠는 저보고 자꾸 하다만 엄지공주 닮았다 그랬거든요, 봐봐, 엄지공주 같죠, 엄지발가락 같습니다, 와, 발톱 보여, 발톱이 상담, 엄지발가락처럼 내가, 아, 뭘 쳐다봐요, 혹시 그거 아십니까, 아, 뭐요,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을 땐, 오락실 앞에 있는 펀치기계를 빵하고 치면, 스트레스가 싹하고 풀리는 것 같습니다, 펀치기계, 아, 근데요, 이거 한번 쳐봐도 됩니까, 에이, 펀치기계야, 빨리빨리 동전을 넣어야 합니다, 그리리도 그리리, 펀치, 와, 신난다, 와, 신난다, 이게 뭐하는 거야, 짜증나게, 진짜, 오빠가 더 짜증나, 아, 이런다, 진짜, 아, 진짜, 아, 여자는 어떻게 할지 좋아해요? 저 여자들은, 모델같은 남자를 좋아합니다, 아, 모델, 오빠야, 어깁이야, 어, 뭐야, 뭐야, 불씨, 어때요, 불편한 노사연 같습니다, 너 왜 그러냐고, 짜증나, 돌아와 버리게, 오빠, 나한테 말려, 오빠, 왜 그러겠다, 아니, 갑자기 또 맥을 짚어요, 남자분,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, 식탐이 많은 편이며, 요즘 들어 몸무게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? 아, 이게, 맥만 짚어도 이런 게 나와요? 그냥 그렇게 생겼습니다, 내가 모르게 생겼죠, 선생님, 왜 그러세요? 와, 무서워, 선생님, 자꾸 저 놀리시고, 됐어요, 저도,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거든요, 다운 씨, 다운 씨, 여기까지 하면 어떡해요, 자, 누구십니까? 반갑습니다, 세계적인 헤어디자이너, 샹들리엘 리라고 합니다, 그냥 크로만용인 아닙니까? 당신 같은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자전거 같은 거 나타나고 그러지, 난 여가 시간에 뭐 하는 줄 알아? 맘모스 사냥, 다운 씨, 전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? 몰라요, 인간의 진화 과정, 다운 씨,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, 저랑 결혼하면 다운 씨가 저를 여보라고 부를 테고, 전 다운 씨를 뭐라고 부를까요? 통 아저씨, 여보 숫자 세요, 여보, 여보, 그런데 웃었어, 크로만용인이 맘모스 사냥을 시작했습니다, 서유아, 여보, 이씨 이미, 와, 우리가 씨를 찾아 ÉtatsOLY아, 우리가 자신을 인사 경험해 시행함을 ож或MAN Ona와 결국 direction ilo